지금 메이플 던파 같은 대한민국 인기 게임들이 fm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아주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넥슨 같은 대기업을 포함한 게임회사들은 pv를 제작할 때 외주를 맡기고 그 회사는 뿔이라는 회사를 주로 사용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사의 팀장이라는 인간의 트윗이 발견되었는데 남자 눈에 거슬리는 말 좀 했다고 sns 계정 막혀서 몸사리고 다닌 적은 있어도 fm을 그만둔 적은 없다 크크 은근슬쩍 스리슬쩍 fm을 계속해줄게 라는 식의 은근슬쩍 스리슬쩍 게임 제작물에 fmt를 내겠다 선언한 걸 보실 수 있죠. 일단 시원하게 하나 보여드리자면 아예 대놓고 매갈 손가락을 사용하는 모습과 갑자기 뜬금없이 매갈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자세히 보시면 일부러 매갈 손가락을 넣기 위해 손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모든 내용은 모두 저 팀장 fm이 진행한 메이플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른 게임 쪽으로 가보자면 칼질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놓고 매갈 손가락을 넣기도 하고 블루아카이브라는 게임에서는 총질을 할 때까지 매갈 손가락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넘어지면서 매갈 손가락을 하며 넘어지는 촌극도 보여주죠. 이외에도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게임 속에 매갈 손가락을 집어넣는 우리뿌리라는 회사의 팀장 그리고 이 사실을 파악한 게임 회사들은 주말 새벽인데도 칼같이 출근하여 문제되는 애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모험가님들을 향한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 저희 던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고 메이플 역시 최대한 빠르게 논란이 된 부분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라는 말을 하며 단호하게 저등신 같은 fm들을 몰아내겠다고 선언했죠. 우리 당당한 가치연냐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 반발하며 이건 뿌리에게 신뢰되는 일이고 최악이다. 메이플아 정신 차려 니들은 뿌리 애니메이션으로 심폐소생술 받은 건데 그걸 걷어차냐? 라는 식으로 2조 5천억을 버는 넥슨이라는 회사가 매출 42억 버는 회사에게 쫄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뿌리의 1년 매출을 14시간 만에 뽑아내는 회사에게 넥슨만 손해인 게 저렇게 능력 있는 회사 손절하면 어떡할 건데 쯧쯧. 이라는 말을 하며 fm을 손절하면 2조 5천억짜리 회사가 망한다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조무사들은 또다시 국민은 모든 법 앞에서 평등하다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사상검증을 작작하라 말하고 있지만 외주 맡긴 영상에 혐오 테러를 했으면 짤리는 게 당연한 세상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개빡대깔이 헌법조무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뿌리 전 직원의 폭로도 터졌는데 메이플 저거 워나보니까 빼박으로 일부러 넣은 거다. 라고 말하며 아주 대놓고 넣은 거라 인증까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조무사들이 헌법으로 조랄조랄하니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하청준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넥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하청준 fm들도 같이 책임진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fm 가치들은 슬슬적 손해배상 청구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고의적으로 원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했다는 걸 밝혀줬기 때문에 모든 소송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대단하신 fm들은 스튜디오 뿌리랑 척지는 넥슨은 곧 망할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넥슨과 뿌리의 관계는 삼성의 이쑤시개를 파는 정도의 관계라는 걸 왜 모를까요? 우리 fm들은 사회생활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모르고 있을까요? 돈이란 건 아빠 지갑 속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감각이 없는 걸까요? 우리 fm들은 저런 걸 받아줘서 일자리 잃은 여성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지읍 같다 말하는데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그냥 fmt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림 그릴 때 데까리에 힘을 빡 주고 fm인 걸 숨기고 손가락을 그리지 않으면 되는 건데 지가 슬슬쩍 그린다고 아주 대놓고 광고를 해놓고 저렇게 잘리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점점 더 사건이 커질 전망입니다.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죠. 영상 여기서 일단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먹는 호빵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넥슨만 손해인 게 저렇게 능력 있는 회사 손절하면 어떡할 건데 찌찌